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플레임 위자드 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을 보좌 9세트를 좀 맞춰주도록 하고 이런 9세 신가 아 아이템이 장신구가 빈약합니다 웅축이 아쿠아틱 대하시도서 성이 없고 아이템이 좀 빈약하니 많이 참조해 주십시오 아니 캐릭터 왜 안움직여 아니 가끔씩 이거 안움직이는거 왜 안움직이는거죠 왜 안움직이는거지 아니 이렇게 스킬을 썼으면 이해라도 하지 왜 안움직이는거죠 어 여우가 필요할 것 같다 아니 이거 생각해보니까 텔레포트 써도 되겠네 뒤에 아 빡세다 설마 못기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냐 자 자 큰일났어 큰일났어 와 아니 이득밖에 안 넘었잖아 아니 게임이 왜이렇게 하나도 안개가니 아니 게임이 왜이렇게 하나도 안개가니 아 너무 빠르잖아 이걸 어떡하냐 아 이걸 어떡하냐 오우 어이 숨막힌다 숨막혀 아 좀 때리질 못하겠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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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윗슨 치면 더 잘 맞아요 유려 아 아니 지금 위로 쏠 여유 없어 깨고 보자 그게 중요하기 아래 아 아 왜 밀려나 아 미치겠네 1등밖에 안남았네 아 나 부족기 왜 안쓰냐 부족기 있는데 아 흐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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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킬 안썼다 이거 밀어 1탄 올라가 살고 보자 오우 오우 위험해서 대가리 방을 뻔했어 아 아 아 왜 뒤로 오냐 어 제발 아 아 살았다 오우 일단 이거 좀 깨자 와 미치겠네 또 1대카의 사업 아까 전에 파풀도 1대카였는데 와 possibil뽀란디...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5피 2 넘었어 물약 좀 제발 물약 킬을 넣어 넣어야 되던데 물약 킬을 좀.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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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보시오 물약기 좀.. 물약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죽었다 가자 무적히 눌렀어야 했는데 아아 40분 남았는데 망했어 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